어디서 뭘 더 이제 오는 거야? 아휴... 아휴 놀래라 아휴 놀래라 아휴 가슴이... 아휴 미쳤나봐 진짜 넌 미쳐? 이거 아는데 말 뻔쎄 그 모양이야? 출발한 게 언젠데 이제 오는 거냐고? 대체 어디서 뭐 했어? 소리도 들리지 마! 내가 말해요 예? 내가 당신보다 목소리가 작아서 여태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산 게 아니에요 나도 당신 못 잘게! 소리 지를 수 있다고! 하지만! 아니 이 여자가 여기 기차 화똥을 삶아 먹었나?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? 뭔 짓은요 당신이 늘 허든 짓이지 그치 어떻다고? 내가 기차 화똥을 삶아 먹은 게 아니라 비단 구렁이를 몇 마리를 삶아 먹었거든 그랬더니 기운이 펄펄나네요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건들 생각하지 말아요 여차하면 당신 두들겨 펼 수도 있으니까 아휴 참 무섭다 그동안 살면서 나한테 손찍어만 거 꼭 그만큼만 갚아줄 수 있다고요 나도